우리는 모두 서프라이즈를 좋아하지만 건강보험 비용이 따라오면 좋아할 수가 없죠. 코페이를 냈는데 잔액 청구가 나왔어요. 다 커버되는 줄 알았거든요. 클레버케어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회원님의 기록을 확인해드릴게요. 클레버케어의 메리케어 어드벤티지 플랜으로 든든하고 불편없는 서비스를 누리십시오. 회원님은 전액 커버가 되시네요. 염려 마세요. 회원님의 담당 의사와 연락해서 처리하겠습니다. 받고 계신 혜택에 문제가 있을 땐 전화 주십시오. 전화 한 통으로 저희 담당자가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메리케어 어드벤티지 회원을 위한 든든하고 불편없는 종합케어. 클레버케어 메리케어 어드벤티지 HMO 오늘 전화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세요.